32만 1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프로2000은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함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이며 해외 매출처의 경우 보 CSOT에 주로 납품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 중국항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캐리어 지그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납품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카드와 세계 최초의 필름형 프로브 블럭트커를 핵심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검사용 장치 연구개발, 제조 판매함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이며 해외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해외법인, 중국 패널 제조사인포, CSOT의 납품함 대시 현지 고객사들의 CS 및 리페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PTK 차이너시오, LTD와 프로 2000 비너시오, LTD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인 중소형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등의 국내 수주 부진에도 수출 호조 및 공급단가 상승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외화환산이익 및 관계기업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OLED의 채용 확대 및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검사 장비의 수요 증가, 시스향 비메모리용 맨즈 프로브 카드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8일 12시 21분 기준 장중 프로 2000의 시가 총액은 7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로 2000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0위입니다. 프로 2000의 상장 주식 수는 2819만 2080의 주입니다. 프로 2000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프로 2000의 퍼은 14.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32.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3.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2.09배, 11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원, 27억원, 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21억원, 마이너스 4억원입니다. 프로 2000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번지 82%이고 유보율은 903.8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0.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88-1.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1.20이며 전일 대비해서 4.56-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 2000의 2023년 3월 8일 12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585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4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 2000의 총가는 2485원이며 주가가 프로 2000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로 2000의 총가는 2485원이며 주가가 프로 2000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프로 2000은 거래량 19만 5,67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6만 8,422주, 키움증권에서 4만 4,7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1,727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6,200일 흔세주, 메릴린치에서 7,93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4,80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9,0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3,900일 흔한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2,349주, 한국증권에서 1만 2,1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7,300도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프로이천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 3만 4,400일 흔세주,